하늘색이자 있어요? 물 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비디오는 About 웹툰니 아마도 한국어를 공부해야 해요 아무튼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싶어?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어 웹툰니 편집습니다 이번 너만 팔아 봄 있어요 이것은 웹툰니 10cm 13cm 있어요? 안 쉬어 안 쉬어 읽으세요 이것은 웹툰니 네 이것은 너에게 비디오 다마 웹툰니 네 탐탐일침 다마 웹툰니 내 땅 탐일침 도어십 때 대해구 근데 너만 바라보면 보다 도어십해요 스위 스위에요?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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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봉 유미 소뽑들 드라마를 알아? 나는 이것은 드라마를 봤어 진짜 재미있어 근데 웹툰니 있어 웹툰니 더 재미있어 그곳은 유미 머리 머리에 있는 아들이나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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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를 졸업하기 전 연기를 내서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아이 남자아이 맨현에게 고백을 한 을 한가 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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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얘기해? 아니면 5 5 5 5 5 3 5 5 5 5 5 5 5 5 남자 세상에는 먹고싶은 곳들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곳은 편집을 끝났습니다 예쁜 봐주세요 진짜 고마워요 이곳은 비주얼 보셨어 안녕